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르페지오 주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타로 노래 반주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리듬을 연주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아르페지오 주법입니다. 리듬은 코드를 잡고 음 전체를 일정한 형태로 리듬을 연주해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리듬을 줄을 동시에 치면서 해주시면 되고, 아르페지오는 음을 하나하나 펼쳐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리듬을 연주하는 것은 소리가 풍부하고 신나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면 좀 잔잔하면서도 마음을 풀어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르페지오로 잔잔하기 시작했다가 후렴 부분에서 리듬을 치고, 다시 아르페지오로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리듬 36가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리듬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아르페지오를 다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넓게 리듬을 선정을 해서 리듬마다 5개씩, 2개씩, 2개씩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히셔서 여러가지 리듬을 잘 적용하시면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각 손가락마다 기호가 붙는데요. 엄지손가락은 T, 검지는 I, 중지는 M, 약지는 R로 약속을 하고 압보에 표기를 해놓고 하나하나 견학하시면 되겠습니다. T, I, M, R. 자, I, M, R은 각각 3번, 2번, 1번 줄에 가볍게 얹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T는 6번 줄에 살짝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얹어놨을 때, 앞에 기타판하고 손목하고 사이에 주먹형아 정도 살짝 들어가 있는 만큼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바짝 붙이고 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연주하기에 좀 불편해져요, 나중에. 살짝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엄지는 이 I보다, 이 검지보다 좀 앞쪽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칠 때 서로 겹쳐가지고 연주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엄지를 약간 앞쪽으로 빼주시고 이쪽은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살짝 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얹어놓고 한 줄을 쳐보겠습니다. 6번 줄을 치고,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줄을 쳐보세요. 6, 3, 2, 2, 4. 자, 근데 여기서 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엄지손가락을 공중에 그냥 띄워놓고 치게 되면 손에 이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손에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또 연주하는데 좀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친 다음에 항상 다른 줄을 이렇게 기대놓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6번 줄을 친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5번 줄에 살짝 얹어놓고 나머지 줄을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6, 기대고, 3, 2, 1 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5번 줄을 치고 나머지 3번, 2번, 1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5번 줄을 친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6번 줄에 살짝 얹어놓고 엄지손가락을 3번, 2번, 1번 줄을 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4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엄지가 4번 줄을 치고 다시 6번 줄에 얹어놓고 3번, 2번, 2번 줄을 치시면 됩니다. 6번 줄을 친 다음에는 5번 줄에 얹어놓고 5번 줄을 치고 나면 6번 줄에 얹어놓고 4번 줄을 치고 나면 다시 6번 줄에 얹어놓고 4번 줄을 치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5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한 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아르페지오 기초 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각 리듬별로 아르페지오를 하나하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왈츠 아르페지오 5개를 익혀볼텐데요. 코드는 주요 코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마이너, D마이너, G7, C 이렇게 4개의 코드를 각 코드마다 두 마리씩 해서 여덟 마리 단위로 패턴백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마이너를 먼저 잡으시고 치게 되는데 A마이너를 쳤을 때 엄지는 어디를 지녀면 5번 줄을 치게 됩니다. 5번 줄을 치고 나머지 줄들을 치게 되는데 왜? 5번 줄을 지녀면 A마이너에서 A마이너를 가장 대표하는 음을 엄지가 먼저 치게 됩니다. A마이너를 구성하고 있는 음은 라, 도, 미입니다. 라, 도, 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기둥이 되는 그 코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음이 라이기 때문에 라음을 먼저 쳐주는 거예요. 각 코드별로 그 코드의 가장 밑에 있는 루트음 그 음을 쳐줘야 되는데 그 음을 쳐주기 위해서는 기타의 음계를 알고 있어야겠죠? 음계를 다 아직 모르셔도 대부분 4, 5, 6번 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음계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6번 줄은 미예요. 낮은 미 그 다음에 5번 줄은 라 4번 줄은 레입니다. 미, 라, 레 그리고 우리가 도, 레, 바, 솔라, 시, 도 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리고 코드에서 코드 네임으로 사용되고 있는 C, D, E, F, G, A, B가 같은 말이에요. C 코드면 C는 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C 코드에서는 도를 쳐주는 거고요. D 코드에서는 D가 레이기 때문에 레을 쳐주는 겁니다. E 코드는 B F 코드는 F F G 코드는 G 코드는 A 코드는 라 B 코드는 C를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C 코드나 C7이나 Cmaj7, C9 C로 시작하는 어떤 코드가 됐든 간에 항상 근음은 똑같이 C, C음 도음이기 때문에 엄지는 코드 뒤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 아니라 항상 도음을 쳐주면 됩니다. 갯명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6번 줄이 미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줄의 첫 번째 칸을 누르면 타가 나옵니다. F 세 번째 칸을 누르고 치면 G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줄 아까 우리 미 라 레 미 라 레 5번 줄을 치면 라 그 다음에 5번 줄의 두 번째 칸을 누르면 C 그 다음에 5번 줄의 세 번째 칸을 누르면 도 그리고 4번 줄을 치면 레 4번 줄의 두 번째 칸을 누르면 미 세 번째 칸을 누르면 파 입니다. 미 다 솔 나 시 도 에 미 파가 되죠. 그리고 우리 코드 네이블을 하자면 E F G A B C D E F F 가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페지오 왈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츠의 기본 패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왈츠가 4분의 3막자라서 쿵짝짝 이렇게 연주를 할텐데 A 손 소리나 동시에 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손가락 살짝 붙이셔서 엄지를 친 다음에 깔끔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는 그룹을 친 다음에는 항상 다른 줄에 살짝 기대 놓고 아래 1,2,3번 줄 치는 동안 살짝 기대 놓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본 패턴부터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패턴이었고요 1번, 견용 패턴 1번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벼논 패턴 2번 연주하겠습니다 자, 변형패턴 3번 변형패턴 4번 변형패턴 5가지를 연주해 봤습니다. 변형패턴 4번 변형패턴 4번 변형패턴 4번 변형 Louisiana 변형패턴 4번 변형패턴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